몸이 악화될 정도로 한글 연구를 위해 열정적이었던 세종대왕.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 임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로 568도를 맞은 한글날을 기념하고 세종대왕과 한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세종대왕과 한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세조가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월인천강지곡. 세종대왕이 직접 훈민정음으로 지은 노래 가사집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천개의 강을 비추는 달의 그림자에 표현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가사에 있는데요. 부처님의 공덕을 받들어서 세종께서 신이 지으신 한글 노래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딱 세종대왕님께서 얼마나 한글을 사랑하시고 또 노래를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서울시 국악관연학단,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등 100여 명이 함께하는 대규모로 다양한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세종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최재웅은 백성을 생각하는 임금의 열정과 고뇌를 절실히 보여주었고 한글을 주제로 한 현대무용가 김설진의 화려한 퍼포먼스도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가수 강산혜가 출연해 국악과 콜라보 협연을 통해 한국적 락과 판소리 느낌을 연출해냈습니다. 국악 이렇게 하면 좀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쓰고 있는 지금 이 한글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계 유일의 창제문자 한글 외래어가 난무하고 있는 요즘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통해 만들어진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TBS 홍의정입니다.